전부 다 형형색색이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아니, 화면이 이렇게 삐뚤어지면 어떻게 쓰려고 그래? 아니, 새로로 쓰면 보면서. 삐뚤어졌네. 이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조금 줄여서. 또 왔어. 줄여서 정면을 이렇게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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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안 돼요. 이거 좋다, 이거 하나 사야겠는데. 그냥 장비 욕심. 이거 나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 이거 좋은데? 나 오늘 추는 듯이 이거 줘. 아니, 여기 우린 뭐 알아. 이거 나 줘요, 이거. 이거 좋은데? 귀여워. 이거 좋은데? 우리 이 고양이 100마리 가운데 대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대장? 이름이 대박이래요, 대박. 대박. 대박이니까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어요.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고 가서 사질보고 확인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고양이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정말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오늘의 승자가 되는 거야. 승자가 되면 뭐 짜장면 시키기 때문에. 승자가 되면 박수를 쳐주지. 박수를 치고 그다음에. 박수 칠 때 떠나면 되는 거고. 그래. 박수. 아니, 래프라 유용열 선배님이랑 너무 잘 맞는데. 잘 맞는데. 유용열 TV도 있습니다. 자, 그럼 대박이를 찾으러 갑시다. 대박이 찾으러. 대박이다. 오, 잘 보라. 색깔 있어. 고영이 대박이 색깔은 되게 흔한데. 아니, 바로 찾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대박이 아니야? 이거 대박이야? 색깔 봐봐, 찍은 거. 이거요. 불러봐, 이름을. 응? 대박이. 여기 있구나. 어. 이거 대박이야, 혹시? 얘 맞네. 제가 찾았어요. 제가 대박이를 찾았어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대박이는 여기 하얀, 하얀색. 하얀 만점이 있는데. 도망도 안 가. 미안해. 이게. 개냥이.